안녕하세요 뉴욕새끼입니다. 오늘은 미국 인스타에서 핫한 호텔에 다녀왔어요. 트레일러 차박 컨셉인데 예쁘죠? 겟어웨이라는 곳인데 창골짜기 한가운데 있어서 되게 평화롭고 사람도 띄엄띄엄 있어서 좋더라구요. 미국 최대의 장점이죠. 뉴욕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트레일러도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주방기구랑 싱크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어요. 음식만 딱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언데 상남자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거죠. 이게 찐 통나무 장작이라 케이 숯불이랑은 향이 다릅니다. 자기 아...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 짠슨빌로다가.